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교육 내용은 기술적 분석 보조지표 스토케스틱 편이 되겠습니다. 자 스토케스틱이라고 하는 이제 보조지표가 있는데요. 이 스토케스틱은 일정 기간 동안에 주가의 파동을 분석해서 향후에 주가의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크게 K선과 D선이라는 게 추가가 되는데 K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등락을 보인 주가 범위에서 현재의 주가 위치를 100분율로 표시해서 나타낸 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D는 K의 이동평균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스토케스틱의 보조지표를 추가를 하게 되면 선이 두 개 정도가 생기거든요. 하나는 K선이고 하나는 D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토케스틱에서는 과열과 침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미트로 떨어지게 되면 침체 국면이라고 해서 매수의 영역으로 보고요. 반대로 8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과열 국면이라고 해서 매도의 영역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매수의 시점을 잡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 K선이 D선을 골든크로스, 상향 돌파할 때 매수 시점을 잡고요. 또는 침체 국면, 아까 20 이하인 경우에 매수를 잡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침체 국면에서 상향 돌파 흐름들이 나올 때 매수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거나 침체 국면에 들어왔을 때 매수 시점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매도 시점은 K선이 D선을 데드크로스, 하향 돌파할 때 매도 시점을 잡고 그리고 아까 80 이상인 경우는 과열이라고 했죠. 과열 국면에서 K선이 밑으로 하향 돌파할 때 매도 신호를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적인 거니까 기본적인 부분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보조지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쓰는 증권사는 대신증권 차트가 되겠고요. 대신증권 차트 우측 상단에 스패너 모양이 있죠. 이걸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보조지표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토케스틱 패스트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스토케스틱 패스트가 있고 밑에 스토케스틱 슬로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스토케스틱 패스트 보다는 이것보다는 슬로우를 씁니다. 이유는 패스트는 너무 매수와 매도의 이런 시그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임수가 많죠. 속임수가 많아서 잘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스토케스틱 슬로우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런 속임수 시그널이 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패스트보다는 슬로우를 저는 이제 추가를 해서 확인을 한번 눌러보면 이런 보조지표가 하나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걸 이제 스크린샷을 떠서 여기서 이제 갖다 놨는데 잘 보시면은 선이 두 개가 있죠. 빨간색 선과 이제 연두색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선이 아까 말한 K선입니다. K선이 빨간색 선이고요. 그리고 연두색 선이 이동평균 선. K의 이동평균 선인 D선이 연두색 선이다 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매수 시점을 잡는다는 건데 잘 보시면 또 우측에 숫자가 나와 있어요. 80, 70, 60, 50, 40, 20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20 밑에는 침체국면 그리고 80 이상은 과열 국면이다 라는 것도 참고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매수 시점을 잡아볼게요. 자 이 침체국면까지 왔죠. 20 밑으로 떨어진 시점에서 상향 돌파할 때 이 시점에서 매수를 잡는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잡고 주가가 올라가다가 K선이 D선을 데드크로스 하향 돌파하죠. 그럼 이때 이제 매도 신호를 잡는 거예요. 얼마 못 먹었죠. 뭐 먹은 것도 없을 거예요. 수수료가 오히려 더 나왔을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스토케스틱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는 이게 이제 매수고 이게 매도가 신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매수 신호가 나오죠. 골든크로스가 나오니까.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오고 다시 이 과열 국면. 이 과열 80까지 올라갔잖아요. 과열 국면에서 데드크로스 하향 돌파할 때니까 여기가 이제 매도 타이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매수 그리고 여기가 이제 또 매도 또 여기가 매수 매도 그리고 여기가 매수 매도 매수 매도를 계속해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스토케스틱 슬로우에서 이제 매수나 매도 시점을 잡을 때에는 20미트로 내려와서 상향 돌파할 때나 또는 이렇게 20미트로 내려오지 않더라도 골든크로스가 나올 때 매수 시점을 잡아볼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올라가서 80 이상으로 갔을 때 매도 시점을 또는 80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K선이 D선을 하향 돌파할 때 데드크로스가 나올 때 매도 시점을 잡는다라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게 뭐 잘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라고 하는 건 항상 이제 참고 지표로 쓰는 거지 이게 주력으로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조지표는 참고적으로만 활용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과매도 국면이고 여기서 이제 매수 시점을 잡아서 여기서 이제 뭐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사실상 거래량이 없을 때에는 그렇게 수익 자체가 나기가 참 힘든 보조지표인 것 같아요. 그나마 거래량이 좀 터지고 움직임이 활발할 때에는 오히려 좀 타점이나 이런 것들을 잡기가 훨씬 더 수월한 것 같은데 거래량이 없을 때에는 굉장히 매수 매도 시점을 통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익이 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좀 있고 거래량이 탄력적인 모습들이 나오는 종목에서 그래도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포착하기가 훨씬 더 용이한 그런 이제 보조지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항상 이 국면에서는 침체 매수 매도 근데 얼마 못 먹으니까 사인 나와서 겨우 샀는데 야 이거 뭐 한 2, 3% 올라가니까 파르라는 사인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 못 먹으니까 거래량이 없을 때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효율성이 떨어지는 보조지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움직이는 종목도 거래량이 터지고 조정 나오고 이런 국면에서 아 여기가 좀 바닥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좀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보조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보조지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있으실 거예요. 뭐 이동평균선이든 아니면 회사의 재무든 아니면 뭐 회사의 앞으로 실적이든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종목을 선택을 하실 텐데 그런 바탕 위에 보조지표가 하나 좀 더 더해져서 참고적으로 활용을 한다라는 정도로만 기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메인이 됐을 때에는 조금 이제 신뢰도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조지표는 참고적으로만 활용을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주소가 나오죠. 클릭을 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이동을 하십니다. 혹시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나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무료 추천 종목이 있죠.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여기서 이제 소장님께서 매일 그날그날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종목 상승할 만한 종목들을 이렇게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갑니다. 추천 종목에 대한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나가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